숙주자의 홀리갈리의 저의 픽이고요. 이거는 진짜 대중화된 게임이죠? 까꿍! 이거는 진짜 속도감이 빨라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블리츠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두 명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가장 빨리 말을 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버전이 두 개여가지고 생각보다 짧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버전이 두 개니까 나눠서 하면 좀 시간 잘 가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몇 개씩까지 할까요? 6장씩 저희는 두 명에서 6장씩을 가져가면 1, 3, 4, 5, 6 1, 2, 3, 4, 5, 6 하고 6장씩 가져가면 이 한 개를 펴놓으시면 됩니다 이 한 개만 그리고선 빨간색 또는 숫자 똑같은 2를 내야 돼요 하고 이 카드가 다 없어질 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장이 남았다 그러면 운호를 외쳐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설명하자면 이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고 이거는 다음 사람 하지 마! 하는 거고 색깔 바꾸기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게임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만약에 없다면 카드가 한 장을 더 가져가야 돼요 저 할게요 색깔 바꾸기 네 장 가져가시고 저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초록색 운호! 한 장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공격수면 안 되는데 공격수였네요 한 장 더 드시고 아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구나 아까 이거 공격을 내서 제가 방어를 할 생각이에요 네 장은 더 주셔야겠죠? 저는 레드로 하겠습니다 레드요? 없어! 어깨 저게 돼? 칠 있습니다 낭독독독독 아 잘못 냈어 계속 쌓이는 거 같은데 어? 다 나왔었네 스킵 오호랑 스킵 스킵 오호랑 두 장 오호 그러면 저는 이 카드를 세게요 방어를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저는 옐로우로 가겠습니다 옐로우 옐로우 음 음 호 음 윤유 어 오오오오오 큰 덥 아 이거 닮아 오세요 우 네 할 왜 운허? 운허? 헐 운허? 가위라위라 가위라위라 아하 너 세수잖아 그럼 이 카드를 쓸게요 내장 드세요 아 이것도 내장 드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아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강렬한 빨간으로 갈까요? 네 저거 초록색인가 보네요 그러면 내장 드세요 저는 초록으로 가겠습니다 끝 결국 이렇게 게임 보드게임 신한테 졌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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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